안녕하세요. 1인계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돈이 쉽게 벌리나? 나는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보이스피싱, 주식, 부동산 투기 등이 있죠. 근데 이거 외에도 사업을 할 때도 일이 너무 잘 풀린다. 수익이 너무 잘 나온다. 그렇게 벌어야 정말 벌리는 돈이긴 한데 그대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이 행운이 나한테 왔을까? 그리고 이 다음에 리스크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항상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전세사기, 주식사기, 보이스피싱, 심지어 마약뉴스까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더 이상 이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수많은 갑자기 묻지마 폭행, 교통사고, 우회전사고 이런 거 나오죠. 음주사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살 수 있는 나라인가?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사다난한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저도 주식을 조금씩 그냥 연습 삼아서 하는 계좌입니다. 근데 218만원. 마이너스 20%입니다. 굉장히 저도 볼 때마다 내가 그러면 1억을 넣어놨으면 2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해 걸쳐서 이 세 가지 다 겪어보았죠. 뭐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그 다음에 주식.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왜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나? 라고 보면은 쉽고 빠르게 돈 벌어서 은퇴하고 싶다라는 약간 마음이 한구석에 항상 있었어요. 나는 내가 노력, 뭐 노력이 다는 아니지만 노력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어떤 고민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서 결과를 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아 근데 나는 왜 행운이 안 따르나? 저 친구는 행운이 저렇게 많은데? 그러면서 어? 저 친구가 돈을 쉽게 번다라는 생각 들이는 순간 그걸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만원짜리도 벌벌 떨면서 했던 거를 이젠 1억, 2억 막 쉽게 입금하죠. 그러고 나서 어? 뭐지 이게? 하고 나서 눈을 뜨면은 후회하고 있죠. 빠른 성공, 빠른 돈 벌이, 빠른 은퇴는 없다. 네. 이렇게 빨리 돈 벌었다고 해서 잘되는 분은 정말 없고요. 특히 통장에 돈이 고갈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과거의 영광에 취했을 때 욕심이 더 빨리 올라온다. 이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때 내가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식사비를 줄이고 집을 줄이고 소비를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건강하기만 하면 돈 벌기에는 계속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튜브도 찍고 컨텐츠도 만들고 제품도 사입하고 계약서 검토도 하고 상의도 하고 특허도 내고 브랜드도 찍고 파트도 만나면서 만들어 가셔야 탄탄하고 또 거기에 맞는 수익 모델이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경제 위기 때 항상 수많은 범죄, 종교, 사이비들이 판을 칩니다. 그럴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내가 어느 순간 돈이 너무 빨리 벌린다. 돈이 빨리 벌리는 내용을 들었다. 그런데 그게 내 주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 때는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